요즘 부동산 관심이 뚝 떨어지고 있어요. 안녕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집값이 약간 반등하고 있거든요. 반등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동네가 반등하고 있고 내가 좀 상대적으로 살고 싶지 않은 동네. 나한테 좀 싫다. 약간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동네들은 좀 확실하게 조금 격차가 좀 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합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합은 아닌 거죠. 내가 뭔가 살려는 사람들은 상승장인 거고 별로 살 생각이 없는 분들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부 구구단님. 강남재건축 아파트 하나 믿고 노후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께 팔고 현금화한 돈으로 현재를 사시라고 하는데 뭔 모르는 이야기라고 역정 내시네요. 저희 사느라 빠듯한데 되긴 되는 건지. 강남재건축 팔고 현금화해가지고 현실을 사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큰 틀에서 봤을 때 강남재건축보다 더 괜찮은 투자를 일반인이 특히 그리고 이제 노인이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재건축 끝났다 재개발 끝났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그거는 이제 10년 전에도 마찬가지 얘기들이 많았었고요. 그건 제가 영상도 찍었지만 과거에서도 봐도 다주택하고 분양권 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웬만한 투자 수익률 상위권은 대부분 그냥 똘똘한 한 채 강남에 하나 들고 있었던 분들이 보통은 이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만 그냥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대비 막 이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는 사람들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약간 그런 판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보다 사실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강남쪽 아파트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고령화에다가 이제 인구 감소까지 더해지면은 결국에 핵심지역으로 더 몰리는 그런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노후화가 이제 더 심해지기 시작하면은 정부도 언젠가는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까지 하고 계시니까 큰 틀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뭐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부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하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생활 어떤 그 마인드가 좀 달라가지고 정리하고 즐길 거 즐기면서 다 쓰고 가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을 거야. 아들 딸 중에는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냥 한 10억짜리 대충 그 정도. 서울에 괜찮은 동네 하나 사가지고 그 주택연금 돌린 다음에 남은 돈 뭐 한 10억 15억 이 정도는 주식을 하든 뭐 배당주에 넣고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비율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한테는 주식이나 뭐 배당주 뭐 미국 주식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약간 그 일반인들이 막 코인을 대하는 거랑 또 비슷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노인분들이 뭐 코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약간 내가 그동안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성공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강남에 아파트를 갖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부정하고 다른 길로 가기가 내가 나이도 많으신데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그냥 부모님 자산은 그냥 부모님한테 맡겨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뭐 싸우는 순간 뭐 부모님이 말을 잘 들으시지도 않으시지만 그래봐야 뭐 바뀌는 것도 별로 없다. 구인남님. 30대 초중반 남자 신혼부부 평택 고덕의 1주택자 첫 주택 실거주하며 삼성만 바라보며 입주했습니다. 기업을 하나 바라보고 집 사는 베팅 어떠신가요. 마치 우량주 주식 원베팅 올인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삼성이 평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건 맞죠. 그러기도 했고 물론 뭐 지금 약간 뭐 공사가 중단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데 집값이 오르는 거는 직장만 생겨가지고는 안 됩니다. 직장이 생겨가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살아야 되는데 집이 부족해야 됩니다. 집이 부족해야지만 사실 가격이 오르는 건데 사실 그 동네가 그렇게 뭐 집이 부족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는 지형이 있어가지고 분위기 되게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실거주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어떤 투자로만 봤을 때는 사실 애매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이제 큰 틀에서 좋은 동네다. 좋은 동네고 앞으로 이제 삼성이 이제 대규모로 투자를 하면 그러면 뭐 조금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GTX가 이제 앞으로 연장도 되고 막 할 건데 아직 뭐 멀었지만 그래도 이제 연장도 되고 어쨌든 평택은 반도체 벨트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제 많이 밀어줄 것이고 인프라도 다 이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공장들이 이제 뭐 대규모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전력 공급도 뭐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것도 일견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반도체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확실한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경기 남부권에 투자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는 봅니다. 청라 영종은 어떨까요 부잉남님 네 청라 영종도 뭐 이제 많이들 기대감이 좀 높아지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라 쪽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되게 마음 속상하고 그러는 거 있었는데 이제 뭐 7호선도 있고 뭐 이번에 뭐 GTX 뭐 D도 그렇고 E도 그렇고 막 그쪽으로 이제 발표가 나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 청라의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청라도 뭐 인프라가 다 들어오면은 괜찮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든 인프라가 들어오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좀 고려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청라의 뭐 미래는 그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 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보다 더 뭔가 그런 교통 인프라나 삶의 쾌적도나 뭐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가격 대비 더 좋은 데가 있냐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진 않아. 근데 지금은 아직은 불편하죠. 아직은 불편한데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마치 이제 광교의 그 신분당선 뚫리기 전처럼 살기는 괜찮은데 교통이 조금 뭔가 조금 불편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지금 당장 투자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의문 부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좋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좋아지겠죠. 근데 뭐 더 사실 크게 보면은 검단이나 뭐 이런 데가 사실은 청나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검단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조금 그 호재만 있지. 뭔가 실현된 건 없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좋아지는 거지. 뭐 급등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죠. 다 자기 동네 어때요? 물어보고 있네. 자기 동네 어때요? 물어보면 다 자기 동네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동네 나쁘다고 말해달라고 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다 자기 동네 좋지 뭐. 다 자기 동네가 짱입니다. 사는 분들 중에 자기 동네 별로라고 얘기하신 분이 그 옆에 그 타이어 공장 있는 동네. 저희 집 절대 사지 마세요. 여기 옆에 타이어 공장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 분진이랑 냄새가 엄청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정.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기 뭐 수원에도 있어. 수원에 가면은 앞에 무슨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공장에서 맨날 땅땅 거리면서 엄청 시끄럽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부산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바닷가 항구 앞에 있어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가면 너무 시끄럽고 너무 막 덤프 다니고 막 트레일러 다니고 해서 막 위험하다는 거지. 그런데들은 뭐 인정합니다. 그런 데는 인정해. 근데 웬만한 동네는 다 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 살기 좋기 때문에 우리 동네가 다른 동네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좋아질까요? 를 물어보시는 거라면은 그거는 다 상대적인 거라서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검단의 철근 누락단지 수분향자입니다. 포기해야 됩니까? 철근 누락단지라는 게 이제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거기도 참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나중 되면 좀 잊을 수도 있어요. 나중 되면 사람들이 좀 잊을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지금 상황이 뭐 분양가가 뭐 아주 싸가지고 아주 싸가지고 내가 엄청난 큰 이득이 있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면은 저는 뭐 큰 틀에서는 그래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물론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또 워낙 정보도 빠르지만 정보가 다 기록이 되는 시대라서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좀 애매한 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잊으셨겠지만 롯데월드타워가 예전에 막 어? 무너지네 마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아무도 걱정 안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의뢰 그냥 입지와 이런 걸만 보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집이 되게 간절한가 나는 이 집에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어떤 안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단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안전불감증? 그래가지고 안전에 대해서는 되게 우리가 좀 쿨해. 그래가지고 정말 무너지는 상황이면 정말 큰일 나지만 저도 뭐 토목공학을 전공했지만 그 보강공법을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안전도로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좀 고민이 됩니다. 저도. 재건축 재개발로 재미 보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걸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니요. 전 재건축 재개발도 다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금 노후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지금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게 돼서 돼서 지금 힘든 거죠. 근데 나중에는 좋아질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거나 정책이 풀어주면 좋아지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어쨌든 뭐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시간 대비 수익률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 교육 물론 저는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저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해보면서 느끼는 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바는 여전히 여전히 할 애들은 한다 라는 게 뭐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녀 교육 때문에 막 고민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녀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할 애들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우리 애를 좀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애가 할 애인지 안 할 애인지? 이건 나도 알잖아. 내가 아는데 애써 무시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애써 무시하는 거를 생각을 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 애가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해요. 근데 얘가 학원 가도 안 할 애인지? 할 애인지는 본인이 알잖아요. 그럼 안 하려면은 저 같으면은 딜을 걸 것 같습니다. 뭐 몇 달 다니고 성적 안 나오면 칼같이 끊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이들이 이제 누르면 자판기처럼 돈이 나오는 줄 알고 크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원을 가고 싶은 게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더 잘하고 싶어서 가고 싶은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냥 뭐 친구들도 다니고 그냥 왠지 나도 그냥 조금 더 왠지 그냥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정도? 아주 가벼운 마음. 근데 막상 가가지고는 특별하게 효율이 안 나오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저 내내 학원 다녀봤지만 그 학원 유지비 내주려고 오는 애들도 많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부모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준을 주고 이 성적이 나오면 계속 가고 아니면은 안 되는 거니까 네가 결정해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얼마 정도까지다. 안 하는 아이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기본이라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선택이죠. 내가 돈이 좀 많이 남으면 돈이 많으면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돈과 시간이 많으면 뭐 갖다 부어가지고 그런 거 있죠. 세상에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지 판단해 보라고 하는 말처럼. 돈으로 갖다 부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정말 쪽집개 강사들 막 초호화 군단을 만들어가지고 애를 그냥 쥐잡듯이 잡으면 되겠죠. 뭐 수능이 진짜 천재를 뽑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면은 뭐 의대는 모르겠지만 뭐 웬만한 대학교는 가겠죠. 근데 그만큼 내가 상황이 안 되니까 시간과 자원의 부족을 느끼니까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결국에 아이한테 써가지고 효율이 안 나오면은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를 지금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거니까 결단을 좀 내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헬로 하이님. 다른 부분은 저랑 잘 맞는데 30대 후반에 순자산이 2억 미만이라 다른 사람 더 찾고 싶은 건 제가 이상한 걸까요? 나이대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자산은 있어야 경제관념, 집안사정도 알 수 있어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부분은 잘 맞는데 30대 후반에 순자산이 2억 미만이어서 다른 사람을 더 찾고 싶다는 거는 다른 부분도 다 잘 맞는데 순자산은 4억에서 5억 이상 되는 사람을 찾을 자신이 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런 거라면은 뭐 고민이 아닐 거고요. 반대로 다른 부분이 저랑 잘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베스트 같기는 한데 돈을 많이 못 모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을 찾았을 때 이 사람처럼 잘 맞는 부분이 별로 없으면 어떡하죠? 라는 그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지금 본인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나이가 어느 정도 결혼 정년기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면 잘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회 설계를 해보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건 어쨌든 마침표를 하나 찍는 건데 근데 그 마침표를 찍었을 때 내가 잘못 찍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상대방도 한다. 상대방도 똑같이 하고 있어 그거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주고 상대방도 나를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이 사람을 잘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내가 30대 뭐 초중반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좋은 남자 많다고 말하는 건 본인 친구들만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좋은 남자가 별로 없어. 세상에 좋은 남자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을 많이 했어가지고 세상에 좋은 남자들이 있었었지. 그러니까 반대로 세상에 좋은 여자들이 있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로 말해도 똑같아요.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만족하는 최고의 상대를 찾으려고 하면은 쉽지 않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중에 한 7, 8개가 맞는다. 꽤 잘 맞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한번 잘해보려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반대로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었네라는 거를 깨달은 순간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큼 잘 맞으면 우선은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아이 둘 키우기 힘들어야 돼. 맞습니다. 아이 둘 키우기 힘들죠. 그래서 결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정치권에서도 좀 받아들여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정부 정책은 사실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별로 욕을 안 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실용주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뭐 보수 진보 다 필요 없고 그냥 잘 살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결혼도 안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혼의 자식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면 사실 아이를 낳을 확률이 뭐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테크 관련해서도 결혼은 되게 도움이 됩니다. 결혼을 하는 건 도움이 되고 그리고 결혼해서도 뭐 한 명 정도는 낳는 거는 저는 충분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두 명은 우선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두 명까지는. 왜냐하면 결혼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완성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재테크 관점에서는 결혼만 하고 애가 없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관점이라면은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죠. 결혼 안 하고 뭐 지인 관계로 같이 공투하셔도 되는데 결속력이 좀 약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 결혼까지는 솔직히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혼해서 사는 것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력도 꽤 괜찮고요. 결혼해가지고 단둘이 사는 거에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건 있는 나라지만 뭐 국가적으로 문제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 12위 경제대국에다가 최저임금도 꽤나 높고요. 그리고 둘이서 벌어서 한 집에서 살면은 꽤 저축도 잘 되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부의 양극화가 막 심하긴 하지만 뭐 어마어마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는 죽어 잘못하면. 다른 나라는 잘못하면 총 맞아 죽어. 다른 나라는 10시에 밖에 나갔다가 납치돼.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만은 해요. 살만은 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멋지게 살기가 너무 빡센 거예요. 멋지게 살기가. 그러니까 멋지게 산다는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높아. 너무 높은 게 문제고 그것도 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 상황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은 뭐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은 안분지족이 안 되는 상황인 것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런 기회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얘기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청님. 사교육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남들 하니까 그냥 보내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안 보내면 되지. 데이터하우스님. 안 보내도 되지 라는 거는 아마 아이가 없거나 되게 아이가 어릴 거라고 저는 추측해보겠습니다. 데이터하우스님이 만약에 고3 아이를 키우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안 보낼 수 있냐. 이게 좀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 아닙니다. 저는 아이가 고3인데 학원 하나도 안 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정규 교육 과정만 다니면서 그냥 EBS만 보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게 쉬우면 다들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옛날엔 시골에서 학원 안 다니고도 잘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골로 가가지고 학원 안 보내고 애 키우면은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는 내 게임 캐릭터죠. 게임 캐릭터인데 세이브 로드가 없는 게임 캐릭터다. 저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내 게임 캐릭터인데 세이브랑 로드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실시간으로 하드코어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한 번 삐끗하면 끝이야 그냥 이 게임은. 그러니까 얘를 실시간으로 최적의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거기다가 얘가 게임 캐릭터면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듣지도 않아. 내 말을 듣지도 않는 게임 캐릭터야. 근데 실시간으로 얘가 삐끗하면 끝이야. 엄청 어려워. 엄청 어렵기 때문에 다독여 가면서 감정 컨트롤까지 해가면서 거기다 돈을 발라 가면서 효율도 안 나오는데 거기서 막 맨땅에 헤딩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해보면 모르는 거지. 안 해보면 모르는 거라. 남이 말하기 참 어렵지만 결국에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결단을 해야 된다. Surahkar From the Surahkar selv spark